하루에 휴!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트롬프게임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최근에 드디어 파피클라이타임 챕터2의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보스가 등장했는데 파미롱레그 오늘 그 녀석 만나러 가봅시다 혼스트롬프님의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오늘도 평화로운 플레이어와 허기허기 오 이거 봐 완성됐어 그때 저 뒤에 있는 외국의 초인기 캐릭터 엘모잖아요 허기허기가 얘한테서 약간 영감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도 없잖아 형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문 달고 오 잘하네 뭔가 또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딨어 누구야 아무도 없잖아 분명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겨우 끝났다 오늘 치우기 끝 허기 또 장난쳐너 여깄다 여깄다 어 뭐야 자 소망이는 엘모 발견했어요 어떻게 놀려줄까 뭐야 엘모도 약간 허기허기처럼 외톨인가 본데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엘모가 만든 쿠키를 사람들이 겁나 싫어하나봐요 뭐 엄청 맛없나본데 아무도 내가 만든 쿠키 안 먹어줘 어 겁나 힘들게 만든 건데 저기요 자 먹는다 맛있는 쿠키 얌 이게 뭐야 이거 먹으라고 만든 거야 앗 어! 삼켜야 돼! 이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. 삼켜야 돼! 어? 아! 아! 맛있네. 고마워! 내 쿠키를 먹어준 건 너희들이 처음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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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또 허기가 울고 있네요. 어? 하... 또 또 또 또 저 악마의 영혼이 허기를 잡아먹네요. 아무렇지 않은 척. 어? 플레이어 여다! 어라? 우와! 허기허기 봐! 완전 멋있어! 어? 후후후... 나머지 나중에 보자. 아! 새 친구가 생겼어! 하지만... 악마에게 잠식되기 일보책쯤! 그 놈 맛있겠구만! 하하! 이거 누구지? 아! 흐허허헉! 호허헍허헉! 으르헣허허허헢! 어으어? 어으 צ 비! 저 그 놈이 Demon이 яв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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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누구 계세요? 아... 에? 내! 인기척이 느껴졌는데? 분명히 있는.. 하하 어떻게 먹어볼까? 맛있게 소금알 다진 야무지게 해주고 촛촛촛촛 야! 어 이거 악마 허귀를 보고도 되게 태연한데요? 허귀의 예전 모습이 담겨있는 앨범이네요? 어린이들의 소중한 친구였던 허귀 허귀 근데 악마 허귀가 된 이유로 아무도 허귀를 찾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야? 오 울고있어 악마 허귀 으악! 보지마! 내 추악한 모습 괜찮아 허귀야 우리 같이 놀자 하하하하 커요미 허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엔 또 뭘 하고 놀까? 뭐 새로운 문이 생겼네? 어? 뭐야? 엘모 또 나왔어? 아! 안녕! 플리오! 나 엘모야! 또 왔어! 깜짝 놀라시긴 헁허헤아 허귀 을노 왜 이렇게 놀자 왜 이렇게 웃겨 ubernt 재밌다 재밌어 그때 파피의 단잠을 깨워버리고 말았어요 시끄러워 잘 수가 없네 누구야 제발 좀 잠 좀 자자 잠 좀 니 혼자 살아 여기? 한번만 더 깨워봐 니들 다 오늘 죽은 목숨이야 괜찮아 허끼야 나도 파피 무서워서 살짝 지렸어 어! 초음샘 방법이 생각났어 자 여기를 꽉꽉꽉 막 꽉 방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시끄럽겠지? 야 근데 가 그래가지고 니들 조용히 하라고 했지? 니들 추구해야 돼 파피인 척 해봤어 잔뜩 쫄긴 어? 근데 방음 처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혀? 문! 열어! 막혀있네? 개꿀 니들 다 죽었어 일로와 쏴 Oh 도망자! 자 다음은 대막의 챕터2 첨웅 쳐 녀석들을 처리해야 겠구만 플레이어 뭐 샀니 너? 자 난 저녁 만들고 있을게 자 뭐 랜덤박스인가요? 어휴 열 수가 없는데? 안녕 만나버렸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오! 고마워 새로운 그래팩을 넣어놨다 자 신상 그래팩을 달아놨어요 고마워 천만의 고맙기는 랄랄랄라 오늘은 뭘 만들어볼까? 어 마미다 마미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버린 포기 빨리 플레이어를 찾아야돼 자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전기를 주입해줄 수가 있어 이게 신상 전기 그래팩이거든 아 이거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그거네요 플레이어야 어딨니 너 잡아먹히기 1분 직전 코넘 마시켓구먼 뭐야 플레이어한테도 떨어져 호기야 이건 내꺼야 건들지마 호기 보이아스 마밀롱 레그 세기의 대결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쉽게 물러나준다고? 고마워 호기야 네가 날 살렸어 무서웠다공 뭐야 저거 색깔이 다른 허기에 등장해요 바로 1호치인가? 가람腳 하람 러시 밖의 암 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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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